이슈 포커스 시사 풍향계 기호일보 한동식 국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최근에 일산대교 통행료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일산대교가 국장님 어떤 도로입니까, 정확히? 네, 일산대교는 경기 고양시와 김포시를 연결하는 1.84km의 대련인데요. 교통 소외지역인 경기 서북부 주민의 교통권 확대를 목적으로 민간 투자 사업을 통해 지난 2008년 5월 개통됐습니다. 민간기업이 오는 2038년까지 운영권을 보장받았는데요. 현재 통행료는 경차 600원, 소형차 1,200원, 중형차 1,800원, 대형차 2,400원을 받고 있는데 하지만 이 같은 요금은 킬로미터당 660원으로 다른 민자도로에 비해서 최대 6배가량 비싸서 현지 주민들이 불만을 사고 있는데요. 일산대교는 한강 교량 중 유일하게 통행료를 받는 다리인데 비싼 통행료 문제는 최근 GTX-D 노선 문제와 함께 경기 서북부권의 이슈로 떠오르는 현안입니다. 그런데요. 국장님. 일산대교의 비싼 통행료가 유료도로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그런 지적이 나왔다고 해요. 이건 지금 어떤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기본소득 말고도 특히나 관심을 쏟고 있는 게 일산대교 통행료 문제인데요. 최근 열린 교통관련 학회 토론회에서 유료도로 위반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어제입니다. 대한교통학회 토론회가 열렸는데 이 자리에서 아주대 유정은 교수가 일산대교는 인근에 대체도로가 없어서 유료도로법 위료도로법에 위반된다고 밝혔습니다. 유료도로법은 인근에 통행할 다른 도로가 있어야 유료도로의 요건을 갖출 수 있다고 하는데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죠. 돈을 받게 되면 돈을 안 받고 이용할 사람도 있어야 되니까요. 그런 수도 있어야 되니까. 일산대교는 가장 가까운 김포대교와 8km 이상 떨어져 있는데 평균 1.6km 떨어진 서울시내 다른 한강 교량과 비교했을 때도 대체도로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멀리 있다는 겁니다. 보통 도시생활권에서는 3분이면 이동할 수 있는 이 구간인데 22분 이상 돌아가야 하는 이 노선을 대체도로라고 할 수 있느냐 하는 게 논란이 쟁점이 될 것 같은데요. 어떤 이 부분 때문에 유료도로법 위반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일산대교는 국민연금공단이 단독 주주라고 하던데요. 높은 사업 수익률도 문제로 지적됐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좀 설명해 주시죠. 일산대교의 선순위 차익금 금리는 2009년 이후 현재까지 8%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일산대교는 총 차익금 1,932억 원을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면서 30년간 3,482억 원의 이자 비용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이를 이렇게 민자사업이 아니라 지방체를 이용해서 서울시가 아마 지방체로 발행해서 재정사업으로 추진했다고 하면 30년간 이자 부담은 절반 수준인 1,764억 원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애초부터 민자사업이 아닌 재정사업으로 추진했다면 1,699억 원에 달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다는 얘기인데요. 현재 일산대교의 수익률이 이 때문에 적절치 않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단독 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이 자기대출 형태로 자금 차입을 제공한 투자자라는 점에서 법률에 유배될 수 있다는 이런 지적인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국민연금이 자기 돈으로 투자하고 자기 돈으로 다시 이자를 받는 이런 형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유 교수는 상법상 선관 및 충실의무 위반 그리고 형법상 업무상 배임 그리고 공정거래법상 부당행위 등의 법적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거 뭐 법적인 문제가 아주 오늘 뭐 이렇게 다 뉴스들이 복잡해 되게 복잡한데 일단 이에 대해서 일산대교 무료화 주장도 제기가 되고 있다고 해요. 그렇죠. 고장님. 일산대교가 무료화가 될 경우에 시민들이 얻을 편익이 되게 만만치 않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상식적으로 우리가 유료로를 이용하다가 무료로 된다고 그러면 시민들이 얻을 편익이 어마어마할 텐데요. 따져보니까 유 교수는 일산대교 통행료를 무료화할 경우에 사회적 편익이 매년 168억 원에 달하고요. 오는 2038년까지 따져보니까 총 3천억 원 이상이 발생할 것으로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그래요. 또 사회적 편익과 별개로요. 통행료 무료화에 따라 도로 이용자의 가처분 소득 증가도 기대할 수 있다고 하는데 연간 300억 원씩 향후 18년 동안 약 5천억 원이 해당 지역 주민들이 절약할 수 있는 비용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통행료를 무료화하게 되면 사회적 편익과 추가적인 가처분 소득까지 더해서 8천억 원 정도의 실질적인 편익이 지역사회에 돌아가게 되는 것인데요. 이 때문에 공공이익을 위해서 지금 현재 국민연금공단이 소유하고 있는 일산대교를 해소해 오는 이런 부분도 좀 검토해야 한다. 이렇게 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산대교 통행료 문제에 대해서 특히 이재명 지사가 목소리를 또 높이고 있는데요. 합리적인 방안이 제시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주민들의 기대가 되게 큰 것 같은데 좀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유력한 대권 주자로 꼽히고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 지사가 큰 관심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일단 주민들이 거는 기대가 상당히 좀 큽니다. 이재명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일산대교는 한강에 27개 교량 중 유일한 유료 다리로 킬로미터당 요금이 재정사업 도료의 13.2배에 달한다고 비판했는데 사실상 하나의 생활권인 김포, 일산, 파주 등 경기 서북부와 서울로 출퇴관한 차량까지 하루에 두세 번 이상 일산대교를 오가게 되면 터무니없이 높은 요금을 감수해야 한다. 이렇게 지적했는데 이 지사는 앞서서 지난 2월에도 이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당시에 일산대교 대표이사실에서 열린 일산대교 통행력 개선 현장 간담회에서는요. 국민연금이 투자사업을 통해 연금의 내실화와 건전화를 유지하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그것이 주민들에 대한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일산대교 이런 문제제기, 국민연금에 대한 비판이 일각에서는 정치적인 그런 부분 논리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요. 용납할 수 없는 폭리를 취하면서 그 피해를 국민이 감당하게 한다면 이를 용인할 수 없는 문제다. 이렇게 반박하기도 했는데 일산대교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좀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이게 무슨 당장 무료화되거나 이러기는 어렵습니다. 유지 관리하는 비용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요. 또 법률적인 문의도 있고요. 그렇지만 이렇게 의견을 모으다 보면 합리적인 어떤 대안이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이 있어서 어쨌든 계속 지켜보고 시민들도 힘을 좀 모아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물론 다 이유는 있겠지만 한강의 다리를 돈을 내고 건너는 게 이게 참 일산대교를 차로 지나갈 때마다 의아하기도 하고 좀 그랬었는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좀 빨리 정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지금 일산 시민들뿐 아니라 대교를 이용하는 시민들 입장에서는요. 나머지 다리는 다 공짠데 왜 이도로만 돈을 받냐. 총평성에서도 좀 문제가 있죠. 그리고 더 지나오면서 더 멘붕인 게 요즘에는 다 하이패스가 그냥 자동으로 결제를 해 주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산대교가 유료인지도 모르고 지나가는 사람이 갑자기 뭐야 결제가 되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여러 가지로 이게 참 시민들이 손해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시민들이 납득하려면 납득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야 된다. 내가 돈을 낸다 그러면 돈을 내는 만큼의 또 대우를 받아야 되고요. 맞습니다. 이거 일산대교 문제 또 우리 한 국장님하고 또 몇 번 더 다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슈포커스 기호일보 한동식 국장이었습니다.